소녀시대가 올 여름이 가기 전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타이틀곡 라이언하트와 유THINK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단체 티저 이미지는 물론 개별 화보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는 오는 18일, 19일 이틀 동안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규 5집의 전국 음원을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21일 뮤직뱅크로 출연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